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? 네 아 진짜 이렇게 팬분들과 가깝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이렇게 지방에 와서 지방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침도 아니고 안 오는데도 밥 안 먹고 바쁘게 와주신 팬분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싶어서 밥 꼭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또 한 줄 소감 더 매트 하겠습니다 오 늘 은 대 구 대구 넓 너 넓 니 니 고 오늘은 대구 넓 넓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그럼. 네. 전화진 플레스틱이었습니다. 짱짱! We are Preston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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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짱짱!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. 밥 잘 챙겨 드세요 여러분. 밥 꼭 드세요. 네. 조심히 가요. 자 그럼 저희들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!